으 무희 거다 사만 넣은거 아니지 엎어진다 거 가방에 넣으면 보자 아 간다 아세요 아 쎄가 3 아 전화 했다 너한테 전화 해야지 말해보세요 야 옷거크게 잘 들린다 어 다져 COB 왜 봐요 어 더 크게 잘 돈다 오오 예 가까우 콧 accept핵 도사삼 motherfuck 밤에 이렇게 20 시원하고 안녕히소 항 4 만약 나ache 일을 5 dunco 뭐라고 개이득? 이 존맹구가 이씨 여기서 인사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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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연아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부케이원 선거가 있는 날이죠 아침에 선거를 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서 집에서 딩글딩글하고 있다가 심심해서 영상은 찍어야겠고 그래서 나와 봤는데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바로 커피 배달 갑니다 이겁니다 하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제 뒤에는 바로 누구? 왜요 왜요 딸래미? 제 딸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 상대방은 제 친구가 아니라 우리 딸래미 친구기 때문에 음 같이 가고 있어요 딸 친구를 저 혼자 만나는 것도 이상하게 되나요 그림이 굉장히 이게 어 좀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만서도 음 또 나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같이 갑니다 아차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제 오토바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헤드라이트 쪽에 나사 산 쪽이 좀 펼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주행 때마다 막 그 알죠 뭔지 여러분들 그 잡음 그게 엄청 낯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 손으로 직접 자가 정비해서 고쳤다 하하하하하하 아 요즘 아 조용해봐 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튼간 아 까먹었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영상 짓기 힘드네 그러게요 커피 안 쏟게 잘해라 고객님한테 쏟은 커피를 줄 순 없잖니 뭐 뭐가 멋있어? 아니 애들이 좋아할 거 같아 초대 간식 반려견 아 반려견 간식이 지금 맛있겠다고 한 거야 너? 아 아 아 말뜩 말뜩 봤다 애들이 아 그럴 거 같다 그 말이죠 하하하하 하얀 머리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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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봐 저 뭐예요? 저 뭐예요? 슈퍼카브인가? 와 슈퍼카브 좀 내려줄래? 위를 보게 이렇게 하면 위를 보게 되잖아 이렇게 내려줘야지 내가 아래를 보지 않겠네 위에 보면 하늘에 뭐 있나 보고 보지 않겠니? 하하하 기생충 아니 그 형 안 봤는데 나 어? 구독자가 또 한 명 생겼나? 뭐지? 아이고 우리 김창성님 채널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무서워 하하하하 뭐가 나오지? 그러니깐 몽둥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이런 길은 되게 무서운 거라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이거 누군가 썼다는 거거든 터널을 또 이렇게 서서 보기엔 또 처음이네요 빨리 2미터 떨어져 사회자 거리 두기 몰라? 하하하 빨리 먹어 먹어 봐 아빠가 왔어 먹어봐 우와 이제 여자 다 됐네 여자 다 됐네 너는 왜 그래? 하하하 놀아 나 여기 손잡이에서 놀고 있을게 어디가 포토존인거야? 이렇게가 포토존인거야? 아니면 여기가 포토존인거야? 아니면 여기가 포토존인거야? 이거 겠지? 이건 거 같아 이거 뭐야 올라가네? 뭐라고? 뭐라고? 찍어드릴게요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또 반백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슬프네요 찍어줘야지 센티하게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듯한 감성을 느끼게 해줘야 돼 최대한 다리 길어보이게 어? 하하하 하하하 봐봐 어 다리 없어 사가지 사가지 해 사가지 사가지 해 얼굴 좀 흔들리겠다 세워두세요 다른거 으악 왜 누구야 돼 카이야 아우 불안이 불쌍해 으악 으악 빨리 어?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이 아빠에요 엄마 되게 당황했겠다 왜 시커먼 남자가 있으니까 이상한 오빠 아닌가? 내 딸이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이럴 거 아니야 혹시 몰라서 멈찍한 거 같아 혹시 몰라서 카이 아빠에요 하하하 야 그렇게 안 했으면 어머니 충분히 오해했을걸? 맞아 안녕하십니까 내일 수업 잘 받아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